물고있나? 물고있네. 쫓아치네. 쫓아. 넌 시그니처 내꺼 아니잖아. 묵었다. 라인 터지는 소리. 흑흑. 보이지 않네. 뭐야? 오. 가까? 어디 가? 그럼 나한테 어쩌라고 내가 안아 줄까?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하지 잘 잡히면 좋은 포인트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있어요 잘 잡힌다고 다음날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미끼를 똑같이 했을 때 언젠간 안 잡히는 날이 있다고 그날그날 패턴이 다르다고 하나 둘 셋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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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왔어 오연타석 놓치지 않을거야 빨리 먹어 끌고 가야지 빠졌다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슬리ί 끌고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턱샷 잡기도 좀 그렇고 아야야야야야 미키가 날아갔네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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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몰아 너희를 보내기 싫다 먹고 있니? 끌고 가네 목샷 와 이게 근데 야간 촬영이라서 목샷 이게 되겠나? 여러분들 목샷 빼는 거 그냥 야간에는 힘드니까 낮에 할게요 낮에 다음에 지금 이미 포기한지 오래됐어요 하도 목샷을 안 먹어갖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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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빠졌다. 여기가 끝났어. 어? 그 입장 안 나와? 네. 너와 나의 레벨 차이. 자리 바꿀까? 네. 부 German 안 나와.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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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테일을 많이 줘라 스테일을 나는 그냥 가면 냅둘니까 알아서 먹는데 스테일을 가rich하시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왜? 뭐가 내가 잘못했어? 뭐라 하더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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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